대단히 음모론적 시각이죠. 김영선이와 컷오프 관련해서 본인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는 대충 더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번 총선에서. 그게 특별한 뉴스가 어떻게 컷오프가 됐지?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뉴토마토요? 아니요. 뉴토마토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집권의 정부가 솔직히 지금 밤에 주무실 때 잠도 안 오고 진짜 아수라장이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을 못 잤냐고요? 잘 주무세요? 그런 말씀을 방송 끝나면 종종 하세요. 아니 지금 이태원 참사부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달들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껌껌이 막으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국민들도 너무 짜증나요. 제가 다른 걸로 힘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간의 텔레그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것이다. 하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 또 하나. 그다음에 이준석 천아람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여준 사람은 명태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구에게 도움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윤상현 의원이 나는 공천관리위원에서 압박을 받은 적도 없고 윤핵관들이 나에게 제대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얘기도 못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압도 없었고 원칙과 기준대로 했는데 이 명 씨가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봤을 때 허풍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2022년 공천관련에서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보궐이 한 번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는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였던 거고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책임하에 다 했다라고 이준석 의원은 이야기 윤상현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충 그 그림을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장사하는 사람이지 공천과정에 들어올 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그건 확실하죠. 공천이 안 됐잖아요. 실제로 공천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허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녹음 파일 어제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통령 여사라고 하진 임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나 옆집 아저씨 부르던 얘기를 하고요. 동급의 사람군요.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김영선에 대해서는 사모라고 표현했죠. 사모라고 표현했죠. 대통령 사모 이렇게 표현하지 임자를 안 붙였고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후보 호칭이 붙지 않습니다. 김영선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세, 허장성세가 있는 분은 분명히 맞는데 정치권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허풍 있고 허세 있고 이런 사람들 내가 몇 명 뒤에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때도 달라붙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그런 과장, 허세 이런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거는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에 먼저 알잖아요. 김영선 공천된다고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실제로 그게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저게 허세가 아니었구나. 대통령실에서 아무 입장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9월 5일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천 개입? 아니잖아. 공천 안 됐잖아. 그러니까 공천 개입도 아니지. 그런데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는 공천됐고 당선됐거든요.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공천 개입 맞네?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총선에서는 만약에 그 명태균 말대로 잘 안 됐다고 친다면 그래서 명태균대로 안 됐으니까 이게 공천 개입 아니라고 한다면 2022년 보궐에서는 그 사람 말대로 됐으니까 그건 공천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증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은 원인 행위가 있으면 공천 개입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고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이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인 거예요. 사실 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바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빠져나갈 공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게 갑자기 쩌다 보세요. 재미 없으면 어떡하려고. 1년 반, 2년 기자분들께 소스를 드리면 김영선 의원실에 근무했었던 보좌진들을 잘 탁문해 보세요. 취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한테까지도 제보가 들어왔었고 어떤 제보죠?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했다? 제3의 인물이 의원실을 다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김건희 여사와 아주 절친이고 사실상의 의원실의 어떤 보좌관도 아닌데 실세도 본인이 실세를 하고 의원도 그 사람 말에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미 파다하게 저한테까지 들어왔었으니까 어제 뉴스 통합도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서들을 아마 인터뷰를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웃어야 돼요? 재미 때문에. 웃음 포인트를 주셨어요. 웃으시잖아요. 웃으시잖아요. 제가 들었구나. 혼자만 안 웃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규 씨가 뉴스토마토를 고발을 했잖아요. 아마 그 시점에서 뉴스토마토가 어제 또 얘기한 게 절대 그 고소를 취하하지 말아달라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몇 가지가 당연히 더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취하를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결국 뭔가를 조치를 취해가지고 취하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취하를 하지 말고 저는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까지 잘 접근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보도가 언제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돌았으니까 어제 정말 6시에 나오더라고요. 접속도 안 되고 그래서 내용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김건희 여사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어땠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규는 혼자 얘기한 거예요. 혼자. 내가 얘기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김영선이 됐어. 뭐 이 정도 얘기만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스스로 얘기한 게 김영선 의원은 김여사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에 이 사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여사에게 얘기를 했다? 김여사에게 얘기했고 김여사도 역시 명태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걸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어디다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명태균이 자 됐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 됐어. 어디다 전화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전화기에서 음 하고 나 누구랑 통화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비가 올렸잖아요. 이준석 나기 전에 예를 들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어. 이건 다 된 거야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저 허풍쟁이구나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이번에 됐고 했는데 그 말대로 실제로 돼. 컷오프 됐어. 옮겨야 돼. 실제로 컷오프 같아. 이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 아주 핵심 정보를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중요한 곳에서 나온 핵심 정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대단히 음모론적 시각이죠. 김영선 의원 컷오프 관련해서 본인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는 대충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게 특별한 뉴스가 어떻게 컷오프가 됐지?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앞에서 김영선 됐으니까 가자. 이 얘기해서 마치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김영선 의원이 22년 재복을 선거 때 공천이 안 됐던 것처럼 전제를 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때 경남 지역에 한 번도 여성 의원이 없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경쟁력과 그 당시에 저희가 공천 신청 받았던 분들 간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김영선 의원이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지역구도 전혀 일산에서 하시던 분이 여기서 오니까 현재 생경하다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서 명태균이 없었으면 김영선은 정말 100% 공천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이렇게 모니까 마치 명태균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가 터졌다. 이거 고구마 줄기니까 잡아 끌자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좌지우지는 좀 좌지우지했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누구보다 빨리 소식을 전에 듣는다. 이거는 맞아요? 그건 모르죠.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왜냐하면 그 발표나기 전날 아마 저희가 시점으로 전날 정도만 알아요. 5월 9일이잖아요. 전날 정도만 알아요. 전날 정도. 취임식 전날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전날 정도면 이분이 공천이고 누가 컷할래 이 정도는 대충 압니다. 당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렇죠. 대충 안다고요. 다 퍼진다고 그게. 아니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 당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게 5월 9일 얘기입니다. 5월 10일 날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요. 그런데 취임식 갔는데 4만 명이 가는 거라고 그냥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대통령의 아버님 앉으시는 그 바로 바로 옆자리에요. 그 라인에 그냥 비표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구역에 앉는단 말이에요. 결국 김건희 여사 픽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음해를 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하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새코 갔다고 대통령실 기능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지침을 못 들었거나 우리 보통 얘기하는 프레스 가이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한테서 그런 게 안 왔거나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해명했던 거에 염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공천 개입이 맞네라고 반성을 하고 있거나 세 번째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세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이거 괜히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마 관련 보도가 없을 거고 다음 주에 뉴스토마토의 관련 보도들이 추가 보도가 나올 때 검증 보도들이 툭툭 나올 텐데 지금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해명했는데 다 반박되는 게 나와서 궁지에 몰릴까 봐 저쪽 패를 좀 보고 한꺼번에 반박해야지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명태균의 지금은 당연히 명태균의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본질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22년도,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도 국민의힘 당시에 김기현 대표의 워딩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강서부청장 김태우 이거 공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도 결국 사면복권 다 해주고 사실상 후보로 뛸 수 있는 그 여권을 대통령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는 대국민들이 그냥 다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당의 공천에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은 이거는 검증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부부를 이번에 주목을 해야지 명태균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 당에서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공천 시스템상 예를 들어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전제가 가동이 됐다면 대통령실에서 정말 미는 분들 몇 명 들어왔잖아요. 대통령실 출신들이 그분들이 정말 경선 없이 그냥 꽂혔느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경북의 강모 의원이라든지 조모 의원, 충남의 강모 의원 이런 분들 다 경선 경북의 강 그 분은 경선을 맨 마지막에 몇 번을 했어요.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됐다면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총선 공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천 개입을 대통령 부부가 당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뉴스토마토에도 메뉴에 써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부부가 아니고 이 주어가. 그러니까 이 분이 뭐를 했냐를 봐야지 문제 삼으려면 이럴 수는 있죠. 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소통한 게 사실이라면 두 분이 왜 명태균이라는 정체도 잘 모르는 분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소통을 하느냐. 이 지점은 비난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 사람 말을 듣고 공천을 누굴 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동학은 지금 그 표정에 나오잖아요. 개명적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한다고 해서 최순실... 최서원. 개명했으니까 최서원 게이트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단독으로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입어야 가능한 게이트잖아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혼자 내가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한다고 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확실한 권력을 등에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이트. 대통령 부부가 지금 휘둘린 거죠.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뭐가 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가 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 조국 대표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딴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누가 또 있죠? 반응을 막 하잖아요, 딴 당에서. 혹시 예를 들어 공천 과정에서 이건 뭐 그냥 밑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간의 일종의 권력 투쟁, 권력 다툼 이런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없게 된 이유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컷탈락 기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의정 활동도 있고 선수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그걸 보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서병수 의원이나 조효진 의원 같은 분은 아예 지역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구도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거기에 어떤 권력 투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에 대한 평가가 몇 개월 만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2년 전에? 네. 2년 전에 2022년 6월에도. 재보궐이었잖아요. 재보궐. 아니요. 재보궐 선거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보통은. 그분이 갈 수 있는 이유나 이런 게 사실은 맥락이 없었죠. 10년 동안 정치를 쉬었던.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은 2년 하시는 동안에 국회 부의장 도전하시고 했는데 중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드셨죠. 아시잖아요. 수조에 있는 걸. 그런 물이 일으킨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재보궐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면서. 그런데 그게 평가가 안 좋았어요? 수조물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거를 보증하셨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주네. 이게 고마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대변인님 이거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돼요? 뉴스토마토요? 아니요. 뉴스토마토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집권의 정부가 솔직히 지금 밤에 주무실 때 잠도 안 오고 진짜 아수라장이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잠을 못 자냐고요? 네. 그러진 않아요. 잘 주무세요? 그런 말씀을 방송 끝나면 종종 하세요. 아니 지금 이태원 참사하고 계시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달들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껌껌이 막으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국민들도 너무 짜증나요. 다른 걸로 힘들어요. 계역신당은 입장이 좀 나왔나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계역신당과의 공천거래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해하는 건 2022년에 김용선을 누가 꽂았느냐가 사실 하나의 핵심이라서 그 과정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뒤에 거래를 했다까지 나가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계역신당 어쨌든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7불사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의원하라는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봤을 때 그 문자 내용에 뭔가 파괴력 있는 게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고민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현장에서 거절하고 들어가고 우리도 가자 이렇게 했겠지. 이걸 막 지도부도 고민하고 안에서 의원함을 남겨놓고 이렇게까지 오래 고민했겠느냐.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천개입은 거기서 드러나지 않을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계역신당은 거래를 안 했다고 하고 안 됐으니까 그거는 그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남은 의원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계역신당에서 그대로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별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끝났고 다음날 전체 최고위에서 그걸 공개를 했고 그래서 김영선에 대해서 짤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지도부 회의를 그때 가졌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느냐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누군가 본 사람은 몇몇만 있는 것이고 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드러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렇지 않았다면 공천개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그런데 계속 계역신당에서는 그걸로 우리는 거래하지 않았고 단박에 끌었는데 집에 찾아오는 것도 다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아니 곤혹스러울 거예요. 계역신당이 무척 곤혹스러울 거고 양쪽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찰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의 필요가 좀 많았겠죠. 대화를 했겠죠.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그 행위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고 증거를 보여줬고 했을 때 그 행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행위 자체가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닫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통 큰 물이 확 쓸려가면 무슨 범법 행위가 문자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 보셨어요? 못 봤죠. 아니 녹취도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로 할게요. 만약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이 확 쓸려갈 때는 옆에 놀던 같이 쓸려갈 수 있거든요. 개혁신당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선의로 뭘 얘기했다 별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전모가 들어갈 경우에는 같이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공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죠. 그렇죠. 도장을 찍잖아요. 특히 200 몇십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재보궐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한 사내로 군데 이렇게 하겠죠. 그날 7개 했어요. 그 정도면 당대표가 이 사람 어떻게 공천됐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만 하지는 않나요? 이준석 대표요. 그때는 그래도 당대표니까 알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정치적 상황이 당대표 입장이 굉장히 좀 입지가 좁아진 상태인 건 맞았죠. 그 재보궐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두 번이나 가출했다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윤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 또. 취임을 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공천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당내에서 굉장히 비토 세력이 많아져서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죠. 그러면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을 위치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관이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이걸 들어보는 게 맞고 22년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24년 관련해서 2월 29일 올해 이준석 대표가 칠불사라는 곳에서 새벽에 만날 수는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김영선 의원 쪽에서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태균인지 김영선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여사라고 추정되는 인물과의 소통한 문자 캡쳐본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누군가는 받았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개혁신당에서 잘 말을 안 해요.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저는 뭔가 그런 정치적으로 이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공작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일단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봐요. 결국 이게 가치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러면 그러면서 내용도 얘기해요. 김여사가 이거는 내 힘이 없고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었던 현재 의원인 분의 발언도 증언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볼 때 개혁신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상황인 건 맞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저는 동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두 번 세 번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천 개입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문자 내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개혁신당이 당연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건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그걸 받기 때문이고 내용이 상당하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덮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된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완결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때 가봤던 다른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럼 개혁신당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 실제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개혁신당 얘기는 안 하고 저희 당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느냐. 이준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아니 이제 그 어쨌든 녹취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나는 규명선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명태균의 얘기죠. 명태균의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앞뒤가 퍼즐이 맞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얘기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퍼즐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좀 더 있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취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 풀 게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일 추석 전후로 뜨거운 김건희 여사. 아직은 의혹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직 없는데 계속해서 아마 뉴스토마토인가요. 여기서는 추가 보도를 또 예고를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